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지난번에 집 주변에 저절로 싹이 터서 자라는 뽕나무를 약재로 이용하면 좋다고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 들과 산에 자라는 야생뽕나무들 아 지금 채취하면 은 아주 그 시기도 좋구요 약성도 제일 좋을 때입니다 아 탁월한 약성으로 차처럼 끓여 드시면 건강관리에 더없이 좋은 뽕나무 특히 상백피에 대해서 더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 이게 야생뽕나무입니다 이 뽕나무 뿌리를 한번 파 보겠습니다 네 이게 야생뽕나무입니다 이 뽕나무는 잎과 가지 열매 뿌리를 모두 약재로 쓰는데요 약성이 아주 탁월한 식물입니다 아 뿌리를 좀 파 봤습니다 아 이게 뽕나무 뿌리 모습인데요 나무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뿌리가 아주 대단합니다 아 꾸짖뽕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노란색인데 이 야생뽕은 이렇게 줄무늬가 있듯이 자주색 껍질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상처가 난 곳에서는 하얀 진이 나오구요 이 뽕나무는 이렇게 뿌리가 잘 발달하구요 일부를 끊어서 채취를 해도 이 뽕나무 생육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빠르게 뿌리가 또 도단합니다 이 뽕나무 뿌리를 상백피라 하구요 주로 뿌리껍질을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 아 잎은 상엽이라 하구요 덜 익은 열매는 상심자라고 해서 역시 좋은 약재로 쓰는 그런 좋은 약재들입니다 아 맛은 달고 찬성질이고 독성은 없습니다 이 뽕나무에는 칼슘과 철분, 루틴, 알라닌, 모르신, 모라신, 아스파라긴산, 아미노산 등 인체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이 뽕나무는 혈관질환의 효과가 아주 큽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줘서 고혈압, 동맥경화, 신근경세, 고지혈증, 뇌졸증 같은 각종 혈관질환 개선에 탁월하구요 몸속 어혈을 풀고 혈액 속 노폐물을 배출시킵니다 혈액순환 촉진과 함께 풍한 습사의 작용이 있어서 중풍으로 인한 반신불수, 팔다리 마비 증세와 팔다리 신경통, 손발이 찬 증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뽕나무 뿌리에는 모르신과 모라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악성종양과 암세포를 없애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식도암, 위암 등 각종 암의 효능이 있구요 세균 억제와 소염작용이 강해서 몸속의 각종 염증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 뽕나무는 호흡기와 폐에 좋은 약재로 써왔습니다 호흡기와 폐기능을 개선해주구요 기침, 천식, 흉통, 폐에 생기는 염증, 기관지염을 개선하구요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할 때에는 폐가 좋지 않은 사람, 담배를 피는 사람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폐에 수분이 정체되어서 배가 불러오고 속이 그득하며 답답한 증상을 치료해줍니다 이 뽕나무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슘과 식이섬유는 장기능을 활발하게 해줘서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구요 변비와 비만 등을 개선해줍니다 이 뽕나무 뿌리는 찬 성질이 있어서 신장에 염증과 열을 내려주구요 신장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소변의 양이 적고 잘 나오지 않을 때 또 얼굴과 눈이 부었을 때 원활한 소변 배출로 체내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부기를 가라앉혀줍니다 신호염과 방광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뽕나무 뿌리는 혈당을 조절해서 당뇨병 치료와 예방 효과가 있구요 혈액을 정화하고 혈전용의 중금속을 제거하며 인체 노화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뽕나무는 또한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해서 탈모를 예방하구요 장기 복용시에는 흰머리가 검게 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뽕잎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뽕잎은 녹차보다 5배 정도의 식이섬유가 들어있구요 카페인도 없어서 부작용도 없습니다 변비와 비만 치료에 탁월하구요 뽕잎에 들어있는 루틴과 가바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네 이용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뽕나무 뿌리를 채취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말려서 약재로 쓰는데요 이 껍질 벗기기가 힘들면 이 작은 것들은 그냥 말려서 써도 괜찮습니다 다만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냥 쓸 때에는 양을 좀 늘려서 쓰면 됩니다 껍질 말린 것은 하루 기준 20 내지 30g을 다려서 복용하구요 줄기나 잎도 다려 먹으면 좋은 약성이 있습니다 이 뽕나무 약재들은 끓여서 보리차 마시듯이 차 대용으로 마시면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뽕나무 상백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